2017년 문재인 청와대 본관 로비에 걸린 그림입니다. 광장의 서라는 작품인데 30호짜리 캔버스를 108개나 이어붙인 대형 그림이죠.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 집회를 형상화했다는데 문 대통령은 이 그림을 배경으로 참모들과 사진까지 찍었습니다. 1세대 민중예술가인 이목상 씨 작품이죠. 그의 회화와 조형물은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서울시에서 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. 그러던 임 씨는 10년 전 성추행 사건으로 무너졌습니다. 자신의 연구소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인데 범행 직후 인정한 녹취가 결정적 증거가 돼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. 이후 국회 도서관은 임 씨 작품을 철거했고 전태일 문화재단도 그가 만든 전태일 동상을 철거하는 걸 고려하고 있습니다. 이 민중예술은 권력에 저항하는 정신으로 평가받는데 약자인 여직원을 추행했다면 이미 그 자격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임 씨 작품은 박원순 서울시가 만든 위안부 추모공원에도 두 점이 있습니다. 그런데 오늘 새벽 철거됐습니다. 당연한 일인데도 도둑 이사가듯 작업이 진행된 건 진보적 여성단체들의 방해 때문이었습니다. 여성 역사 지우기, 성폭력 역사 지우기를 강행하겠다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성범죄 앞에 관용이 설 자리는 없다고 했던 그들이 왜 이 조형물 철거를 막아섰는지는 더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겁니다. 여기서 캐나다의 한 심리학자 말을 꺼내봅니다. 우리 사회의 고통은 우리 편 편향 때문에 발생한다. 우리 편을 막무가내로 감싸다 옳고 그름의 가치가 상실되고 그 고통을 사회 전체가 공유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. 박원순 전 시장의 성범죄 때 여성인권운동가 출신인 남인순 의원이 피해 호소인이라고 한 건 역시 이런 병폐적 현상의 연장선에 있습니다. 우리는 언제쯤 우리 편 편향의 덫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? 오늘 앵커의 한마디는 여성인권 없는 여성인권단체였습니다.